2021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수다또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구 파로파로미 좀 가리꼬야 왜이렇게 졸아져? 혹시 계세요? 먼지가 꽤 쌓여있어 뭐야 이거..? 누구 계십니까? 누구 있어요? 혹시 거기 있어? 거기 있니? 왜 학교에 병풍이 있어? 학교에 병풍이.. 누구야..? 왜 이렇게 졸리냐고 그러더라 어디 있어? 하지만 누구세요? 한분은 또 누구입니까? 한분은 또 누구에요? 한분은 또 누구입니까? 한분은 또 누구입니까? 하.. 누구 기다려..? 아.. 잠깐만 조금만.. 니가 그 쌤 아닌데..? 조금만 진정하고.. 화 좀 삭히면 안될까? 조금만 진정하고.. 화 좀 삭히면 안될까? 뭐하러..? 어? 울지마.. 울지마 야야.. 울지마 야야.. 울지마.. 울지마 야야.. 불이 점점 다가오고.. 잠깐만.. 뭐야 불이.. 아니.. 뭐야..? 왜 시험이냄까..? 나.. 하지마.. 2 2 2 2 2 어..? 으허.... 어허.. Linux.. 어허헉.. 아rite.. 巴.. 아 나 그 사람 아닌데 조금만 화를 좀 삭히고 우리 얘기로 하자 아 뭐라고 말한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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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야 아 어딨니? 아 아 아 아 뭐 그만하라 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